태어난 산들 멀리까? 멀리까? 성격! 아, 이 분다, 내 분다! 벽 벽 벽 벽 태어난 산들 일주일 일주일 설정 전원 계란 빨라 바람이 어디랑 똑같네. 너무 쎄 바람이. 바람이 너무 쎄 바람이. 자 빨리 바뀌어라. 안쪽을 보면 물이 십도나요. 아주 처음에 낚시할 때는 물이 쭉 가잖아. 물이 어디를 갔지 막 놀랐어. 물이 안 보여서 어떻게 가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물을 딱 보면 물이 어떻게 가는지 알아. 바다를 계속 치다 오면 안 와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낚시는 눈 흐름을 알아야 돼. 난 바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안 보이던데. 내가 처음에 안 보여줘. 뭐가 쓰레기가 떠다녀야지. 그러니까 다 그 뿐이 아니라 칠을 던져보던가 그래야지 간다고. 떠다녀야지 아는데 들지 않으면 안 보여. 안 보여서. 바다의 한쪽 면을 한쪽을 다 보면 가는 게 보여. 한 곳을 뚫어 가라 보게. 지금 왼쪽으로 가자. 아니? 잘해 봐봐. 빨리 일로 오는 거잖아. 일로 가면 내가 던져 찍어 줄게요. 물 속에 고기를 봐야죠. 독불 언니가 하는데 막 틀리고. 고기가 보이니까 그게 아니고 뭐 못 없는 거야. 이게 막 틀린다. 지금 반조가 6시 58분인데 물이 안 바뀌지. 물돌이 중인데 물돌이니까. 둘, 셋. 따봉. 齾. 어서 가려고 하지. 버트랑 잘олов 물 물 이건 이번환 물 물 물 물 물 olmas 물 나의 마음을 잘 받는다 누구한테?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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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식 다녀 건지 를 낚시대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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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고 있어! 갖고 있어! 아니 얘가 옆으로 기울여서 빠졌어! 빠질 뻔했다! 삽다 치고 있다! 흠, 대기! 흠, 대기! 우와! 한쪽에 해냈어요! 우와! 정국이야! 한쪽에 해냈어요! 대박! 내가 알았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차라라! 아이나 아이나! 40개 이상 되겠다! 진짜로 아니고요. 망을 막 가버렸어요. 우와 재물걸림 뚫었어. 그러니까 안 떨어진 거야. 아니었습니다. 재물걸림 뚫었어. 3단으로 확 뚫었어. 재물걸림 뚫었어요. 오랜만에 죽었어. 야 너비빵 봐 너비빵. 그저 되게 피져버린 거야. 아 뒤에 피져버렸네. 오빠가 뛰고 애끼리 봐. 너비빵 너비빵. 우와. 뛰고 애끼리 없어. 꼬리를 여기 끄서 와야지. 45. 45. 45. 45. 아 오랜만에 끄고 잡았습니다. 45. 자 한번 해볼게. 자 45. 오랜만에 살짝 중간 나왔네. 환상적인 37제 보셨죠 여러분들. 진짜 되게 미세하게 입힌 거 같은데. 그걸 딱 봤네. 미세하게 입질 왔어. 그런데 어땠냐 하면. 딱 들었으면 너무 텐션이 잡힌 거 같다. 그리고 줄을 딱 풀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갑자기 쭉 끌어가더라고요. 어머 뭐지. 그래서 딱 그래갖고 다시 다 잡는 다음에. 쭉 다시 툭 치는데. 쫙 끌어올리길래. 탁탁탁. 탁. 그 호흡이 이걸 보고. 줄을 느슬하게 주니까. 탁 나와요. 오늘 일진아 보람이 있었습니다. 오빠가. 이거 첫 캐스팅에 잡으면. 첫 캐스팅이에요 얘. 어제도 첫 캐스팅이. 첫 캐스팅에 잡아야죠. 저 재물거리 만들었으면 빠졌어요. 예정인가. 아 이거 오늘 저번에. 오전 겁니다. 잠시 들었나. 아 이거 오늘 저번에. 슈퍽. 슈퍽. 이렇게 하면. 어. 지금 어디. binary. 진정한 dawn 준비해 봅시다 말았어 네 신증이 아니라 베일 곧다 말았어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쏘맹님 어서와요 아... 꽂아야 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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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꽂았어! 왔어 왔어! 보고있어! 오! 잘 왔어! 야! 사짜버리! 야! 얘 왜 터버린 거야! 안걸리 세우는 게 아니었어! 오! 살짝 더워! 42! 여러분들 42! 지금 뛰고 뛰어야지! 지금 뛰고 뛰고 있어! 빨리! 하면서 봐! 아! 지금 좋아요! 물 지금 상태 좋거든요 지금! 다시 피해싱 해놓을 것 같아요! 다 따였을 것 같아! 오! 바람 너무 세다! 아이고!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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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반대! 더 있어? 있어? 응! 오! 아까 2등 왔는데 몰이! 그래! 야위에 많이 가시네! 어! 어! 왔다 왔다! 두순갈대!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가져가자! 그래! 한 방에 더 꼽자! 어! 가져갔어! 왔어! 왔어! 뭐야! 가져갔어 가져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뭐야 뭐야! 어! 빠졌다고요! 아! 역시 예밀해! 아! 아! 신념인거구나! 어! 어! 층갈대! 어! 내려갔다 말았어! 내려갔다 말았어! 내려갔다 말았어! 내려갔다 말았어! 아! 깜짝이야! 가자 가자 가자! 그래 아까 그 놈인가? 가져가자! 시발! 왜 됐어! 꽂았어!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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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고 있는데! 안 빠졌는데! 힘이 없는데! 힘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내가 힘이 없는 거 아니네! 내가 힘이 없어! 힘이 없다고! 왔어! 와!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순놈이다 순놈! 와! 이번엔 엄빠를 순놈! 유힣! 유힣! 순놈입니다 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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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보자! 순놈 나왔어! 지금 39호! 39호! 아쉽네! 그리고 사자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좋은 이유가 동시님이야? 아씨... 얼마나 예민한지? 그냥 조ünü 가져갔다가 놔버리고 ateful. 끌다가 말고 끌다가 여기 아우! 넌 무슨 새끼야 아주 그냥 물이 차 올라갔어가지고 자리 위로 올라 갈게요~! 할게요 어? 야야 봐 야 봐 어 빨리 아유 씨앗 꼬대 아 아 둘 셋 아 빠진 것 같다 빠졌어 아 진짜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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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졌다 빠졌다고 아 아 아 지금 이제는 한대로 갈게요 오빠들 두대 겹치니깐요 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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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왜 또 빠져 히니깐요 오 가져간다 히니깐요 와 파이팅 타보고 되게 작아 되게 작아 나 구이온가 왔다 구이온 아주 그냥 미세톡톡거려가지고 딱 뜨니까 쪽까지만 해 딱 30이요 딱 3자 나왔네요 오빠들 들어가자 그냥 다섯 번쯤 와라 얼마나 더 나니? 여기 많이 쏟아지고는 거야 너무 비쏘다 오늘은 네마리로 만족할게요 오빠들 그래도 오늘 말 잡아냈죠? 자 오빠들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마리 아저씨 일합니다 찍입니다 자 여기 숭놈 자 보여줘 들어 들어 이거 얘기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나온 놈 얘나 이제 구이온 3자 요거 42요 들어봐 어 예 42 제일 큰 놈 예 요거 45요 어 아시 사이즈가 틀리죠? 35 제일 큰 놈 틀리죠 확실히 그거 한번 틀어봐 재납 오늘 그래서 총 4마리 잡았습니다 오빠들 땅도 좋습니다 아주 싫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downloa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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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